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등에서 189주의 가로수와 조경수가 넘어지고 군산에서는 통신주 3개가 기울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이어져 고창에서는 15헥타르의 배 농가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도내 454헥타르의 논에서 벼가 쓰러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인명피해 등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현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낙과나 벼 쓰러진 피해 등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콩레인은 농가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마련된 축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준비된 공연과 시설이 축소되고 관광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1년 만에 피어난 구절초가 속절없이 드러누웠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진 찍는 인파로 가득했을 축제장은 황량하기 그지없고 모처럼 가을꽃을 찾아 나선 관광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처럼 이렇게 꼭 구경하러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날씨 때문에 좀 아쉬워요. 급히 철거한 음악 공연장 바닥에는 끊어낸 케이블 타이가 나뒹굴고 음향 장비는 비를 피해 꽁꽁 싸맸습니다. 외부에 마련됐던 체험장과 전시장, 먹거리 판매장은 아예 철수했습니다. 이 밖에 임실 치즈 축제 등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장소를 옮겨 진행됐고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일정 전체를 취소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완주군 구의면의 한 개천에서 농약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개천 상류의 한 축사에서 오염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42.1%였지만 전라북도는 가입한 어민이 없어 0%로 파악됐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적조와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상 피해액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보유한 유일한 소방헬기가 비행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 소방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는 단 한 대로 구입한 지 20년이 넘어 블랙박스 장착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모두 414건으로, 헬기당 출동 건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기업체의 체감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제조업 업황 BSI는 59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10월 업황 전망 BSI도 63으로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 역시 6포인트 상승했고 10월 업황 전망도 1포인트 상승해 기업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의 고공농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택시 노사 간 첫 월급제 협약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주 택시업체인 대림교통은 어제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협약 시점부터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대림교통 소속 노동자들은 운송 수입금과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경찰서는 폭행 피해자를 불러 흉기로 또다시 다치게 한 19살 조모 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군은 어제저녁 8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